시민과 피해자에게 한 마디도 해주시죠. 아까 죄송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성추행 의혹도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죄송함 여기저 기丈夫 바로 시선입니다. Really goals. overrideme. 피해자에게도 죄송하게 대신할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퇴 시기 조절했다는 의혹하고 사건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한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시민과 피해자에게 한마디도 해주시죠. 아까 죄송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성추행 의혹도 있는데 한말씀 해주시죠.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장 표명 안 하신 이유는 뭡니까? 네. 죄송합니다. 위로 가십니다. 마치겠습니다. 타실 분 없죠? 나은 소리예요. 나은 소리.